지금 사야 살 수 있는 쿠팡 1번 직구템 추천해드릴게요. 제가 이만큼이나 준비했는데 벌써 반은 품절 떴어요. 산화엑셀 섀도우. 이거 애교살에 올리면 진짜 예쁘거든요. 발림성도 너무 좋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바를 수 있는 스틱 섀도우예요. 미세하게 들어가 있는 펄이 너무 예뻐요. 노니오 퀄 클리닝 젤.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칫솔로 열심히 해도 잘 안 사라지던 백태를 깔끔하게 지워줍니다. 저는 제 혀 색이 원래 이런 줄 몰랐어요. 헤어리 퀵 블로우 헤어미스트. 머리를 빨리 마를 수 있게 해주는 미스트입니다. 안쪽과 뿌리 쪽에 뿌려주고 드라이를 하면 실제로 머리가 빨리 말려지더라고요. 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완전 일속이조입니다.